That's me. So what? 네 안녕하세요 버블로더 라온스테이시 시은입니다. 나만 나? 안녕 반가워. 스케줄이 없을 때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자고 멍을 때립니다. 시간이 가는 걸 즐겨요. 그냥 진짜 영화랑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우리 팬들이랑 버블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요새 레이니라는 가수분의 노래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저 완전 복숭아요. 복숭아를 하루에 진짜 네 조각씩은 꼭 먹어요. 복숭아가 요새 정말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정말 거짓말 저희가 바빠가지고 찐 리액션이었습니다. 털어놓고 가는 편? 적어도 제 일기장에라도 털어놓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수민이나 아이사가 잘 들었을 편이고 근데 또 저번에 조금 되긴 했는데 제의가 되게 잘 들어줬던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감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생각하는 거? 모두를 생각하는 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원하는 동그라미 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나답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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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 마음 아파할 수도 있는데 가수 왜 하냐 이런 거 가수 굳이 왜 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과 무대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극복을 했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팬분들의 사랑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창소린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랑 That's me, so what? 이 파트 오늘 인가에서도 팬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at's me, so what? 저희들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솔직함, 당당함인데요 여러분이 저희 보고 막 웃음이 나잖아요 아 너무 귀여워 상큼해 에너지 가득해 그게 바로 빨리 하고 싶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되게 약간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너무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보다 밤이나 새벽에 하는 우리 팬분들과의 그 연락 버블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버블이 굉장히 꽤 충전이 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대답도 너무 잘하고 리액션도 너무 잘하고 진짜 저는 스윗만큼 이름 따라간다고 스윗한 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저희 앞으로도 남은 활동 열심히 활발하게 할 거니까 우리 버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저는 스윗만큼 이름 따라간다고 스윗한 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뿌듯해요 오늘 그거 우와 하신 거 보셨죠?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거의 유일하게 10초로 넘어가는 답변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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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